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하실 겁니다. 사전투표율 역대 사상 최고치 31.2% 무슨 뜻이냐 이야기죠. 그거를 제가 풀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주 위험합니다.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조작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 및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역대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는 꼭 끝나는 분도 계시지만 사전투표자 수에 비례해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제조 생산 투입되기 때문에 방어선 탄핵 방어선 개은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나 이렇게 다 보도를 하지만 그냥 제 눈에는 그냥 다 쇼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자 수준이 국민들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비리 범죄자 규모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2020년도 4.15 총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가 많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뭘 뜻한 겁니까 4.15 총선 수준의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번도 비슷한 최소한 비슷한 그런 성적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반복하는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만지는 방법은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보다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가지고 뻥튀게 해가지고 실제와 발표사의 차이만큼을 특정 정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 국민에게 발표한 공직선거의 최종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모두 다 부풀리는 데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 규칙을 모두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 냈다는 것은 조작을 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는 50%가 디지털이고 50%가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전산 조작을 가지고 표를 부풀리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종이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고민이 전산 조작은 쉬운데 종이 투표지를 투입해서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골치를 앓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버텨 가지고 결국 승리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용지에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을 끝까지 관찰시켜서 결국은 선관위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날로그 조작 총조작의 50%를 차지하는 아날로그 조작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디지털 조작의 가장 큰 도구는 국민들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를 모르게 하고 원하는 만큼 부풀릴 수 있는 발표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철두철미하게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모르게 제도를 만든 겁니다.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그것을 여러분들 극복하기 위해서 한 유튜브께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가 여러분들 감옥에 간 겁니다. 몰래카메라의 용도나 목표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왔느냐 그걸 측정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번 5일과 6일에 많이 드러난 것이 전국 각지의 이런 부정선거 방지대에 소속되고 또 일부는 그냥 혼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수한 실제 사전투표율과 모니터 투표 사전투표소에 모니터 컴퓨터 화면상에 등장한 발표 사전투표자수가 다른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한 곳도 실제 사전투표자수가 많은 경우는 없는 겁니다. 항상 발표 사전투표자수가 실제 사전투표자수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역대 선거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속도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2022년 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건 뭔가 하니까 특별하고 새로운 일이 아니고 사전투표가 본격화된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대 선거는 4년 터울로 10% 이렇게 비약적으로 그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될 사전투표자수를 만들기 위해서 유령 사전투표자수 사전투표장에 오시지 않은 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모처에서 계속해서 시간에 맞춰 가지고 표시 안 나게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보게 되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색깔별로 보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비교하신 데 좋을 겁니다. 일단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 12.19% 사전투표율 2020년도 4.15 총선 사전투표율 26.69% 이번에 31.2%로 뛰어오른 겁니다. 이거에 4년마다 이렇게 10% 단위로 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49% 2018년 지방선거 20.14%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20.62% 20.62%는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본 경우죠. 대통령 선거 2017년도에 사전투표율 26.06% 2022년도 36.93% 다음에 20.27년도에는 또 더 뻥 뛰겠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호떡장수의 떡반죽 만들기 위해가 떡반죽이 필요한 겁니다. 떡반죽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렇게 부풀려서 사전투표율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걸 보게 되면 이번에도 야무지게 이 양반들이 좌작하겠구나. 그래서 개헌선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19% 26.69% 31.2%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사전투표사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낫습니다. 2020년도 선관위 의식조사는 사전투표율이 26.7%로 전망을 했고 그리고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확정 사전투표율이 26.69%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 방송을 통해서 방송한 내용은 2024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식조사를 발표한 42.70% 1,890만 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에서 일어날 일과 2024년 총선 결과를 전망에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식조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그노 클린선거신민핸드의 공동대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롤 용지를 입찰받은 그 총량을 가지고 80%가 1,813만 표니까 이번 2024년 총선은 대략 사전투표율이 41.12%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직전에 발표한 의식조사를 42.70%라고 이용했고 오그노 대표는 롤 용지를 가지고 41.12%를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최종 사전투표율 확정수치가 31.2%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사전투표 자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나가시면 이게 안심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1,800만 표 정도를 왜 사전투표 자수를 못 만들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속구리 파문이 터졌지 않습니까 속구리 파문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당일 그 이후에 조금 사전투표를 만지는 일이 조금 의식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1일 차에서 많이 발각이 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 자수가 부풀린다는 것을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원래 그 사람들은 의식조사대로 40%대로 할 의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제대로 많이 못 만드는 겁니다. 많이 못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예상을 하고 그리고 제야 전문가 이야기도 기대한 만큼 사전투표 지수를 많이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틀 전에 봤던 그런 사전투표일 예상치 42.70% 선거관리위원회 의식조사에 기반을 둔 1890만 표보다 적은 1381만 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안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안심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는 부분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한 600만 표 정도를 못 집어넣었을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600만 표가 안 들어간 겁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그게 아마 1일차에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일이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사전투표자보다 더 많다. 이런 보도가 이런 답지하면서 이런 소식이 답지하면서 표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좀 위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론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40%대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보시게 되면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을 보시게 되면 총선은 2016년도에 12.19% 2020년도에 26.7% 그리고 2023년도에 31.2%인 겁니다. 예상치는 42.170%였는데 31.20%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2.19% 26.7% 31.2%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표를 많이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총선은 여전히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1,381만 표가 아니고 1,385만 표입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확연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례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130% 더 늘어난 겁니다. 1.3배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504만 명이 1,16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무려 2.2배가 늘어난 겁니다. 504만 명이 1,62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2024년 총선은 뭐냐 1,385만 명입니다. 약 174% 정도 늘어난 겁니다. 2016년에 비해가지고. 비교적 조작 정도가 낮았던 선거가 2016년 총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표를 만질 수 있는 그 토대를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러면 표를 대략 얼마 정도 집어넣냐 사전투표를 특정 정당 후보와 함께 얼마나 밀어줬나 이것도 추계가 다 가능한 거죠. 그 추계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공직선거 사전투표일 부풀리하고 유령 사전투표자 투입 추정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240만 평 이재명 후보와 함께 240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도 윤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 더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일은 31.49%로 추정되는데 그거를 36.93%로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 수의 5.44%만큼 부풀린 다음에 240만 표를 조성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네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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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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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2020년도 4.15 총선을 얼마나 집어넣냐 293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293만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이 20.02% 그리고 발표 사전투표율이 26.69% 사전투표율을 6.67% 선거인 수 기준으로 부풀려가지고 선거인 수 4,399만 명 가운데서 6.67%인 29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전국에 294만 표 가운데서도 서울의 49개 지역구는 대부분 1만 5천 표 전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1만 5천 표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게 되면 정확하다면 동작을 해 나경훈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판사 출신 이수진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만 6천 표 정도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1만 6천 표 정도를 집어넣게 되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 강남 6개 지역을 빼기하고 전표를 했습니다. 딱 한 대 권영세 후보가 용산구에서 2,300표 차이로 이겼을 겁니다. 그 외 전부가 다 진 겁니다. 오세훈 후보 지상욱 후보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이준석도 올랐지 않습니까 건수한 차로 이겼죠. 한 2천 표 차이로. 그런데 1만 표 정도 사전 투표에 집어넣어 주니까 서울 집권역에서 지상욱 후보처럼 당일 투표에서 52%를 얻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낙선이 된 거죠. 54% 이상 정도 얻어야 당선되는데 당일 투표에서 54%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낙선이 된 겁니다. 이 2020년도 4.15 총선 보다 이번에 더 조작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1차 방어선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떻게 40% 정도까지 육박할 거를 생각했는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화끈하게 할 거다 어마어마하게 화끈하게 할 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로 사전 투표장이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대표를 시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40%가 아니고 31%가 나왔단 말이죠. 그 31%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대성을 해야 되는 거죠. 대성을 하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대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전 투표율이 40% 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본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조사에 42%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막 여기저기서 뭐죠 울산 남구 신정 1동에서도 여러분들 밝혀지고 성북구에서 밝혀지고 대구 중남구에서도 밝혀지고 그래가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좀 쫄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입하는 것을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 내용은 그냥 아직은 여러분들 그냥 메모니까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람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완성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야 전문가 여러분 급히 작업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번에 공박사는 40% 정도 그리고 선관위의 의식조사는 분명히 42%까지 나올 걸로 봤는데 그게 2020년 4.15 총선에는 선관위 발표 의식조사하고 최종 사전투표율에 딱 맞아뜨렸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a는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훔칠 계획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 장 가운데 두 장은 진짜고 한 장은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 수 가운데 42.70%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투표자 수가 1890만 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1890만 명 가운데 가짜가 3분의 1이니까 630만 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630만 표를 집어넣으려면 하루 이틀 사이에 12시간 12시간씩 여러분들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게 되면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에 계속 맥시멈으로 표를 계속 집어넣으려면 시간당 26만 2605표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전산을 통해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시간당으로 한산하게 되면 선거인 수 균형으로 0.59%입니다. 그걸 24시간 곱하게 되면 선거인 수로 14.23%입니다. 14.23%만큼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워낙 지금 이제 완전히 대승해야 그냥 판세를 엎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딱 까보니까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여러분들 낮아진 겁니다. 그럼 선거인 수에서 31.28%면 사전투표자 수가 1385만 명을 줄어드는 겁니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한 600만 표가 여러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짜 표로 투입해야 될 것이 얼마인 거 아니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은 진짜고 투표장에 오신 분이고 그러면 461만 표가 되는 겁니다. 461만 표를 시간당 계산 2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19만 2,372표가 됩니다. 시간당 19만 표를 선거인 수 기준으로 한산하게 되면 시간당 0.43%가 됩니다. 그걸 24시간 곱하게 되면 10.43% 됩니다. 사전투표를 10.43%만큼 부풀린 것이 바로 461만 표인 겁니다. 원래는 14.23%만큼 부풀려 가지고 630만 표를 집어넣을 계획을 가졌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전투표를 10.43%만큼 부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했던 위조 사전투표자 수는 630만 표였는데 실제로 이번에 여러분들 들어간 것은 461만 표가 들어간 겁니다. 여전히 461만 표가 추가된 겁니다. 얼마를 여러분들 못 넣느냐 168만 표를 못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상하고 제야 전문가도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침부터 1일차 아침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방송에 발표 사전투표수가 부풀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속구리 파문 때처럼 원래 계획을 긴급하게 이 사람들이 수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여러분들 이번에 얼마 정도를 위조 사전투표소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바로 사전투표일 직전에 발표하는 의식조사에 그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의식조사는 42.70%였으니까 그러면 630만 표를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31.28%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서 작전개혁을 수정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같은 내용을 오근호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롤용지 구매계획대로면 1813만 명입니다. 전남만 41.19%로 원래 선관위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자유애국시민들의 거부로 대규모 사전투표지 부풀리기에 실패했습니다. 전국이 전남 수준이면 선관위 목표지대로 충분히 1813만 표를 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시민들의 저항으로 선관위의 원래 목표지 달성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가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산 조작은 끝난 거고 다음에 아날로그 조작이 D를 따르겠죠. 디지털 조작 50%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종이 투표지 를 투입해야겠죠. 그게 4박 5일 사이에 개표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일어나겠죠. 그래서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지금 페이스북에 많은 그런 경고 메시지가 있죠. 선관위 주변에 탑차 이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알려달라고 하는. 여러분들 전산 조작과 종이 투표지 투입 디지털 조작 50% 아날로그 조작 50% 디지털 조작 50%는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 양일간 완결이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표를 쑤셔 넣는 작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4일간 개표소와 선관위 사무실의 인근 택배 탑차 추적과 제보가 시급합니다. 심야와 새벽에 개표소 인근에서 얼정거리는 택배 탑자 사진을 찍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 선거 시민행동 문자 제보 010-7616-4554 4553인지 4553 두 개 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되는 거죠. 오근호 대표 페이스북이 지금 잘 뜨질 않는데 혹시 이걸 또 차단시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되는 거죠. 원래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딱 조작하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대성으로 그리고 윤 대통령이나 아무나 찍소리 못했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이번에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좀 줄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31%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이 발표 사전 투표자 수나 이런 걸 부풀린 것처럼 결정적인 현장 여러분들 그냥 걸려들게 되면 또 한국 사람들이 우욱욱 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쪽도 좀 긴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씨가 쪽집게처럼 맞췄거든요. 처음에는 200석을 주장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수위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200석을 주장했거든요. 2020년도 4.15 총선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사실상 4.15 총선에 실무를 주도했던 그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처럼 착히 이번에도 맞췄네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이렇게 31.3%를 맞추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사전에 상호 조율이 없으면 참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율 31.3% 똑같은 일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식조사 21.70% 이번 선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선거 끝나고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21.69% 이분도 착하게 맞춘 거죠. 31.3% 31.2%니까 거의 오차 없이 일은 맞춘 겁니다. 김민석 씨도 많이 늙었네요. 오래간만에 사진을 봤다만 민주당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율 31.3% 국민께 호소하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어떻게 알았지? 김민석 의원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여러분도 하는 겁니다. 족집게처럼 맞춘 겁니다. 민주당은 총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후 총선 중 가장 높은 70%의 투표율 높은 투표 참여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리는 겁니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어제 61.8%로 마무리됐습니다. 공상당 선금부하입니다.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그냥 조작의 밥이니까 지금까지 3번 총선의 평균보다 무려 20% 이상 높아졌습니다. 표수는 많지 않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거의 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 전 당대표께서 4월 5일과 4월 6일 이틀간에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1.28%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표도 하기 전인 지난 4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선대위 종합실장이 사전투표율 31.3%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의 목표치를 그대로 사전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율을 쪽집게처럼 맞춘 것인지 아니면 그 투표율이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의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 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선거에 대해서 미적한 태도를 가졌던 분들이 당일투표율에 모두 다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당일투표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면 조작을 하는 사람들의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라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선거에 대한 합례를 느껴 가지고 선거참여를 주저주저 하시는 친인척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이 있으면 꼭 설득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소중한 한 표를 선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당일투표에 가셔 가지고 원하시는 정당에 표를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분이지 않습니까 박주연 변호사께서 얼마 전 사전투표율 민주당 31.3% 예측 최종 31.28%로 결국 세팅값 그대로 부정선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냥 시각적으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총선의 붉은색의 사전투표율 변화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 양반들이 이번에도 작업을 하거나 얼마나 할 건가가 문제인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2016년에 베어 가지고 1.74배 정도를 늘린 겁니다. 이 수준이 2020년 4.15 총선의 1.3배보다 큰 겁니다. 절대수도 크고 상대적인 수치도 크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자 수가 1,16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1,381만 명입니다. 200만 표 정도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표는 더 동원해서 쑤셔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이 양반들은 이렇게 표나지 않게 선거가 시작이 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이 던지는 표수에 비례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위 신청을 한 참관인들이 대부분은 아침 8시 9시 10시 시간이 가면서 누적 발표 사전투표자 수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 차이가 점점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1차전은 끝난 겁니다.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양일 사이에 디지털 조작 50%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날로그 조작이 남은 겁니다. 사박 5일 사이에. 어떻든 간에 행당식 투표함에다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야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이 여러분들 사박 5일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탑차와 같은 그런 것을 보시게 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 투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디지털 50% 아날로그 50%로 구성되어 있고 베네주엘라 같은 경우는 100%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투표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종이 투표지를 투입하는 그 작업은 이제 사박 5일 사이에 지역 선관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든 종이는 옮겨야 되니까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종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들어서 차를 이용해 옮겨야 되거든요. 이런 기막힌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겁니다. 검사 출신들이 다 이런 것을 입을 다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47개 죄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재용 회장한테 17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백 개를 만들어서 감방에 쳐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할 수 없지만 검사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바다가 알고 사람이 알고 짐승이 알 수 있는 일을 다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표 참관인들이 참관인이 개수한 것하고 서브가 다른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성북구 성관위에 모니터 상의 사전 투표자 수하고 실제로 개수한 게 다르다. 이게 대구 지역의 도태우 후보의 44% 이상을 모니터에서 띄운 거죠. 이제 필사적으로 들키지 않도록 표를 이동시키겠죠. 그러나 나쁘게 결정적으로 한 번 들키게 되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 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을 여기 보시면 참관인이 개수한 것은 95명인데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2시간 만에 전산 단말기는 137명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를 계속해서 넣는 겁니다. 본인들이 목표한 사전 투표자 수에 실제 사전 투표자 수가 이렇게 바뀌어 갈 때마다 유령 사전 투표자 수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여의 있지 않아 가지고 160만 표 정도를 못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대구 지역은 21대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주장입니다. 21대 총선은 사전 투표가 27%를 조작했는데 21대 총선은 44% 그만큼 사전 투표율이 낮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 더 많이 쑤셔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 사전 투표율 상상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론들 동원회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발표 사전 투표율이 큰 것처럼 그렇게 뻥뛰기를 한 겁니다. 전부가 다 사기인 겁니다. 나라가. 통계 사기 여론조사 사기 선거 사기 전부가 다 사기인 겁니다. 내 눈에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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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 남구 대명 구동 8, 10분 선거가 딱 시작되자마자 여러분들 개수기가 95명 단말기상에 137명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표가 만들어야 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시흥시 딱 시작에서는 차이가 0명이었는데 가면 점점 벌어집니다. 24명, 34명, 44명 선관위 노트북에 계속해서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울산 남구 신정 1동 오전 9시경에 40명 차이 9시 30분에 58명 차이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집어넣는데 이번에 168만 표 정도를 못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목표치는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추정하는 것은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화끈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그냥 윤 대통령이나 국힘당의 입을 확 이러면 닫아 가지고 그냥 권력을 다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30만 표를 쑤셔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461만 표밖에 못 쑤셔넣은 겁니다. 168만 표를 못 집어넣은 겁니다. 왜 못 집어넣냐 그게 궁금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쫄았던 것 같아요. 사전특표 1일차 이런 시간부터 발표 사전특표 득표수가 부풀려지고 있기 때문에 박주연 변호사나 부방대를 중심으로 전국에 파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보셔야 됩니다. 개수하는 것하고 모니터 차이가 나면 2위 신청하고 정거체정하고 항의하고 카메라에 다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게 전산 조작하는 친구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그게 쫄았을 것 같아요. 속구리 파문하고 여러분들 꼭 같은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입니다. 세금으로 여러분들 뭐하는 거 아니까 개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하기에 개새끼라고 개가 얼마나 충직합니까 개 안께 좀 미안해요. 개새끼가 아니고 그냥 새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이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자유애국시민들의 여러분들 촉과 눈연을 따라가지고 탑차를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배달하는 과정이 발각이 되면 그것이 알려져서 1960년도 3.15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목을 매다는 그런 상황이 이 땅에서 벌어지기를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제가 리얼하게 이런 가성으로 느끼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앉으면서 기도하고 방송 시작 전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위조 투표지를 모체에서 이런 받아가지고 지역선간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야가 모두 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가운데서도 너무나 이런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방송을 드릴 테니까 아주 바쁘신 분들이 아니시면 딱 지금 시간이 좋네요. 6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전투표 이후의 총선 전망입니다. 31.2%라는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이후의 총선 전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원래 예측했던 40%대가 아니고 31%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급히 제야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긴급구호 요청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검증을 좀 더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좀 숫자 같은 게 틀려가지고 검증을 다시 수정하거나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방송에 채널을 맞추신 분들이 너무나 궁금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31.2%가 우리한테 뭘 의미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무조건 지금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일투표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냥 제가 그냥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선거에 너무 실망하고 나라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투표 이제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게 되면 뭐 어떻게 이러면 953터제 간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던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러면 구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맹렴하시고 행동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이신 분들은 사박오유사에 이루어지는 종이투표지에 투입 이 과정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발각돼서 1960년도 3.15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살구의그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반석에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여러분들 기적적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함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신의 나라도 아니고 이게 그들의 나라도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고관대작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런 이익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다물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사식으로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깔아뭉기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 나라를 결국 지키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초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한민족 역사에서 여러분들 항상 국가가 재난을 당하고 위기가 만났을 때는 고관대작들은 다 식솔들 데리고 산으로 덜루 이런 다 도망을 갖고 다 민초들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가지고 큰일은 아니더라도 어떻든 수상한 탑차가 여러분들 뭘 싣고 모처로 이동하면 여러분들이 즉시 관련된 부분은 박주현 변호사나 오근호 대표나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나 이런 분에게 연락 민경우 전 대표나 연락처를 다 적어 놓으셨다. 페이스북을 들어가면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아주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사전투표자 수보다도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부풀린 만큼을 특정정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특정정당에 더해주는 전산 프로그램은 두 명당 한 장에 가짜를 넣을 건지 세 명당 한 장에 가짜를 넣을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10년 정도를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이상 정도의 대한민국 지난 공직선거는 모두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 방식을 통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다 투입해서 선거 결과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제조 생산 발표 공표해왔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 만든 자료들이 모두 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중앙선거관리비원회의 화려한 홈페이지에 모두가 다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 다 사전기름들 데이터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규칙을 가지고. 그래서 규칙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역으로 사용해서 훔친 표를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대 대통령선거는 240만 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습니다. 표 은길 한 겁니다. 4번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290만 표를 여러분들 전국에 더해 준 겁니다. 290만 표 가운데서 1만 6천 표가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의 경쟁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진 겁니다. 서울의 모든 후보들은 다 1만 5천 표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2천 표 차이로 이준석이 이럼 노원병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5천 표를 정도 집어넣어 가 이럼 이준석이 떨어진 겁니다. 지상욱도 마찬가지고 오세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3구 대통령선거에서는 5.44% 선거인수 기준으로 선거인수 4,419만 명의 5.44%인 240만 표를 부풀려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20.02%인데 발표 사전투표율이 26.69%로 부풀려가지고 6.67%로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4,399만 명의 6.67%인 293만 표를 전국 방방곡곡의 선거구회마다 여러분들 1만 표 5천 표 7천 표를 집어넣어 가 전부 다 선거를 뭡니까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치료진 선거였기 때문에 8회 지방선거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98만 표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4월 10일 총선에서 얼마를 조작하겠냐 그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떻게 조작하겠냐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언도 할 수가 없고 확정적 사실이라고 전혀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과학은 현재를 진단하고 현재 진단을 기반을 해 가지고 미래를 포캐스팅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내가 여러분들 역으로 표를 만들지 않은 상태로 다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앞으로 수정 보완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31.28%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상 시나리오를 다시 짠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2023년도 대통령 선거는 1632만 명의 사전 투표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40만 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넣느냐 사전 투표장을 오는 4명당 한 사람에게 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시게 되면 선관위에 나와 있는 관외 사전 거소 손상 제외 국민 관내 사전 투표에 5분의 1은 가짜고 5분의 4가 진짜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 수가 1174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조 사전 투표자 수의 수가 293만 표입니다. 전국의 259개인가 253개인가 여러분들 의석에 293만 표를 조작값을 이용해 다 집어넣은 겁니다. 서울에는 대개 1만 5천 표 내외를 선거구마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집어넣냐 3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 투표소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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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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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전 투표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투표자들이 투표 응기를 교부받을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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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가짜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동시작업이 여러분들 임시사무소 같은 데 같이 진행이 된 겁니다. 같이 그리고 아마도 내가 볼 때는 프린터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같이 그 작업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 이런 전산으로 조작된 수치 따로 지금 정도는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따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이제 4박 5일 사이에 맞추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박 5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상태 지금이 예를 들면 말이죠 검찰이 이런 급습을 해가지고 지역 승관이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표함을 까고 그럼 전산하고 다 다를 겁니다. 전산이 100포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가 60표든지 이제 40표를 4박 5일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24년 총선 결과가 어떨 것 같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사전 투표자 수는 1385만 표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 투표장에 두 사람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었으면 461만 표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지금 전산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461만 표를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2020년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전 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전산상으로 346만 표가 부풀려져 있을 겁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수준으로 조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작업을 했으면 지금 277만 표 정도가 전산상으로 부풀려져 있을 겁니다. 그 일부가 성북구 울산 남구 신정 1동 대구 중남구 이런 데서 발각이 된 겁니다. 그 발각된 것이 461만 표 346만 표 277만 표 중에 일부인 겁니다.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미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작업이 끝나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때는 지금 전산상으로 부풀려져 있는 표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최소 277만 표에 461만 표 정도가 될 겁니다. 최대. 그런데 왜 특정 수치를 찍을 수 없느냐. 그 사람들이 조작값을 얼마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표당 한 표를 훔쳤는지 세 표당 한 표를 훔쳤는지 네 표당 한 표를 훔쳤는지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숫자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냥 의지가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10일이 끝났을 때 12일 아침에 이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뭐죠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를 수사를 들어갔으면 다 밝혀지는 거죠. 그러나 꼬리 딱 내리고 뭡니까 어문 짓 했지 않습니까 가르쳐져도 이 사람 그 사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3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투입했고 2020년도 4.15 총선은 290만 표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고 2024년 총선에서는 아마도 최소 277만 표의 461만 표 정도를 투입했을 것이다. 투입했다는 건 뭔가 이미 끝난 겁니다. 전산조작이 끝나 있다는 겁니다. 4월 5일과 6일에 이만큼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전국의 곳곳에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 표가 여러분들 표가 실제 사전투표자서보다 단말기에 있는 표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여러분 나온 겁니다. 왜 여러분 계속 나왔느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전산사고로.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 표를 집어넣은 총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 누적 사전투표자수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자수가 최소 277만 표에서 최대 461만 표가 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박 5일 사이에 이 수치를 탑차를 통해 여러분들 표를 뭐죠 수리수리 마수리의 표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든 간에 물리적인 물리의 세계에서 하니까 탑차를 동원하든 무슨 퀵서비스를 이용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어디로 붙은가 표가 지역선관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역선관위로 가 가지고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거가 끝나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는 인수인계를 할 때 관외 사전투표자수 몇 명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거쳐서 우편집중을 거쳐 가지고 지역선관위로 여러분들 배달이 될 때 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왕창 일부분을 빼고 특정후보가 여러분들 찍힌 우편봉투를 전부 다 채워 넣는 표 바꾸치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투표함을 관내 사전투표함을 지역선관위와 인수인계할 때는 몇 명이 관내 사전투표자수 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표 더하기 표 얹기 얼마든지 표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이 표들은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의 합입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는 그냥 표를 대해주는 것이고 관외 사전투표는 모처에서 있는 만큼 중에서 빼내고 특정후보가 되어 있는 것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건 여러분 옛날에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전산조작이 277만 표에 461만 표 정도 부풀려져 있을 거다 이야기죠. 지금 사박오일사의 이름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똥줄이 탈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리 계속 지금 뭔가 의심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투표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에 가서 정치적 의사를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를 돕는 길은 그냥 당일 투표회를 그냥 많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성관이 주변에서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을 목격할 수가 있는 부분에 협조를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힘드실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새벽에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4월 10일 총선 예상 시나리오. 여기 22대 총선은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부가 다 21대 총선인데 맨 위에 간 이거는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사전투표율이 20.85%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이 31.28%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10.44% 투입 가능한 유령 사전투표수가 461만 표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투입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라인은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할 때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을 추정치는 23.46% 선관이 발표된 사전투표율은 31.28%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는 7.82% 위조 사전투표자 수는 346만 표 이걸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양일 동안에 세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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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전산조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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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그렇게 여러분들 했으면 346만 표가 부풀려져 있을 겁니다. 전산조작으로 그중에 일부가 이번에 4월 5일 4월 6일 날 발각이 돼가 2위 신청이 들어간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수준으로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 추정치 25% 선관위 발표 최종 사전투표율 31.28%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6.26%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지 수 277만 표 투입 방법은 사전투표송에 네 사람이 도착해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는 순간 일단 전산조작을 통해서 위조 투표지 를 한 장씩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지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다시 이야기 하게 되면은 지금 전산상에 조작된 수치가 이 정도일 거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풀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풀린 만큼을 어떻든 간에 퀵서비스를 이용하든 택배를 사용하든 여러분들 뭐죠 무슨 탑차를 사용하든 간에 표를 지역선관위로 이동시켜야 그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주로 밤에 하겠죠 밤에 야방 중에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셔서 그 악한 세력들이 위조 투표지를 배송하는 과정이나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물의 마음의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양심선언이나 아니면은 그것을 감시하는 자유애국시민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요원의 불꽃처럼 그렇게 퍼져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 나라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선거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겁니다. 참 아주 어려운 작업인데 이 작업을 그냥 밤새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야 전문가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전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를 빌려서 참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익도 없는 그런 일에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대해주는 제야 전문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의 전모를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낱낱이 밝혀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민족 역사는 부끄럽게도 항상 나라가 위난에 처하게 되면 고관대작들은 도망을 가거나 비겁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고의 여러분들 무슨 뭐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국가의 정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절요의 기회를 지금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난을 당한 상태에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다 꽁무니를 달고 여러분들 다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도망간 자들의 대열에 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항상 민초들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여러분들 이익도 없고 그런 민초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나라의 명문이 4박 5일 사이에 탑차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여러분들 투입하는 위조 투표지를 잡아내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나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같은 그리고 황교안 전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이런 걸 잘 아셔가지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 윤석열이 나라도 아니고 이상민의 나라도 아니고 이재명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누리다가 재인 기간 끝나고 나면 뭡니까 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고 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나 그 뒷처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를 여러분들 바로 세워야 나라가 여러분들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참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불평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으면 그래도 세상을 돌려보면 이만한 나라가 여러분들 없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엔진의 추동측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참 우리가 건사한 나라 훌륭한 나라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선거 문제만 여러분 해결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눈설미가 있고 부지런하고 여러분 똑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4박 5일 사이에 위조 투표지 유령 사전 투표지를 종이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과정을 발각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궁금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표를 만들었겠냐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어디서 했겠냐 괌에서 했겠냐 아니면 태국의 휴양지에서 했겠냐 그렇게 멀리서는 안 했겠죠. 중국에서 했겠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했을 겁니다. 전산 조작이나 이런 작업을. 그리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인쇄한 것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일 양일 사이에 렌을 다 연결해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투표소에 있는 투표 분류기 단말기하고 똑같은 그런 설비들이 투표소 주변에 아마 있을 가능성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고 나면 여러분 여기서도 뭡니까 찍찍찍찍찍찍찍해 여러분 프린트로 프린트가 되고 또 그다음에 하면 또 찍찍찍찍찍찍해 프린트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 모은 다음에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저는 지금까지 높게 봐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멀리서 무슨 중국 공상당이 협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여러분들 다 이 작업을 투표소에 가까운 국내에서 작업을 다 했을 것이고 일부는 여러분들이 인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가 볼 때는 프린트도 동시에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씩 투입을 목표로 사전투표지 목표값 630만 표를 달성하자 노력했지만 461만 표 투입에 거친 이유는 무엇일까 차이가 168만 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작업을 했을까 그리고 사박 5.1 사이에 투입하는 종이 위조 투표지는 어디서 만드는 것일까 저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현장을 바로 잡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냥 현장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작업 어느 장소에서 그 작업을 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의심하는 것은 임시사무소를 항상 의심을 해온 겁니다. 임시사무소를 임시사무소를 이제 의심을 해왔는데 뭐 지금도 이제 확실한 건 아니죠. 확실하지 않은데 앞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율을 31.28%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19만 2372표를 다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그러면 시간당 사전투표 선거인수 가운데 0.43%를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어디서 했겠냐 이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황교안 전 당대표께서 22대 총선 속보 투표지 발급기의 오작동 문제 인천 남동구 만수 이동 황 대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작동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카톡을 보낸 겁니다. 공 박사님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의심해 왔던 것처럼 임시 사무소에서 조작표를 만들어 넣고 있음을 추측합니다. 함께 만들었 거라고 나는 보거든 똑같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한쪽은 여러분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고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고 진짜 진짜 가짜 찌리리릭 진짜 진짜 가짜 찌리리릭 이렇게 이릅니다. 계속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실리아 tv에 조슈아 님이 연락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바실리아 tv에 조슈아 님이 들어오셨 구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추가한 것이 투표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투표지 발급기 음성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투표지가 발급되었다고 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관인이 참관인이 투표소에는 투표용지가 출력이 안 되는데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띵동 투표지 발급되었습니다. 띵동 투표지 발급되었습니다. 투표소에는 여러분 투표지를 발급받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대목을 캡처하셔가지고 한교안 전당대표 tv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없는데 투표지 발급기 음성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멘트가 투표지가 발급됐습니다. 띵동 투표지가 발급되면 띵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데 거기가 여러분 의심받는 겁니다. 그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투표 사무요원이 급히 그걸 끄더라는 겁니다. 그걸 녹취하려고 여러분들 참관인이 갔더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투표지 발급기에서 계속해서 투표지가 발급되었으나 하는 음성이 흘러나오다. 한 분이 보내신 글입니다. 급합니다.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면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었다는 멘트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급이 안 되어도 투표용지가 발급되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투표 참관인이 녹음을 하려고 투표관리관 직원이 있는 대로 이동하니까 직원이 소리를 딱 멈췄다고 합니다. 그 후 제보자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또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직원이 또 그 소리를 끄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직원은 사라지고 여자 직원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전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반드시 녹음을 하시고 2위 제기를 하시고 경찰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의심해 왔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하고 여러분 항상 이 개통도 같은 걸 연구할 때 다 연결되어 동시에 단말기나 투표지 분류기가 다 이러면 프린터기가 똑같이 cs로 마련돼 가지고 작업이 여러분들 함께 됐을 것이다. 이렇게 조슈아 님이 긴급권으로 통화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방송 마무리하고 이것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 방송 조금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술적으로 더 잘 알 거니까 의논을 해 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복귀를 해 가지고 굉장히 힘이 좀 많이 되겠네요. 자 이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 선관위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 이유 뭐 이런 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오늘 그냥 문제제기 수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되면 또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도 사전투표를 했네요. 이상민 장관 이렇게 사전투표 자수 부풀리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또 확인을 해 주셨는데 얼굴도 좀 두덕게 생겼네요. 다 서울북대 출신들입니다. 사전투표 한 걸 쫄쫄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뭐 조작은 다 했잖아요. 이게 왜 더 카르틀이라는 영화를 만든 가부카 님 보니까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전투표를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반면 그의 부인은 이 부정선거 규탄 집회도 참여하는 진짜 우파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4.15 총선 결과가 동전 천계를 던져서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이라면서 부정선거를 강력히 주장했던 부인이 명지대학 물리학과의 박영아 교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혼자서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 왔네요. 페르테나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는데 행안부가 투표일 부풀리기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를 별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거로 내세운 것이 하도 우스워 가지고 그냥 입 다물 수가 없었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지원 상황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일차 사전투표 이상 유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키셨다. 우편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수와 관외 선거인들이 발급받은 투표용지수의 전산상 기록을 비교한 것이다. 당연히 같죠. 봉투 안에다 두 장을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회송용 봉투수와 전산상 기록의 투표자 수치는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드는 겁니다. 우편투표 봉투하고 우편투표지하고 일치하죠. 그게 일치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가 없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우편투표 는 개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과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체국을 거쳐서 우체 집중국을 거쳐가 지역선관으로 가는 과정에 우체 집중국이나 이런 데 체류 시간을 늘려 가지고 100장 있으면 100장 가운데 50장을 드러내고 50장을 뭡니까. 특정후보와 찍힌 걸 집어넣어 가지고 표 바꾸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죠. 우편투표 회송용 봉투하고 우편투표지하고 일치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니까 공무원들 수준이라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관내 사전투표는 개수가 전혀 안 되고 지역선관위에 인수인계할 때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들 함께는 1 더하기 1은 1이지만 판검사한테는 그냥 1 더하기 1은 10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없앨 수도 있고 없는 죄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엉트리들이 그냥 만연하는 겁니다. 오근호 대표가 한 말씀 하셨는데요. 봉투수하고 관외투표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사실이 아니다고요. 선관위가 조작을 하는데 우편투표 봉투수와 관외투표수는 맞추지 바보같이 틀리겠습니까. 행정안전부는 거짓하지 말고 길거리 보안 cctv로 사전투표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와 사전투표자 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관인들이 눈으로 개수한 숫자보다 선관위 전산 숫자가 전국에 차이가 난다고 난리입니다. 박값하는 공직자들 찾아보기가 힘든 나라가 됐으니까. 엉터리들인 거죠. 지금 핵심은 발표 사전투표를 계속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미 조작이 다 끝났으니까 이미 물 건너간 거죠. 조작을 다 해가지고 부풀려서 이러면 다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서 4월 5일하고 6일 날 다 발표해 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4박 5일 사이는 위조투표 투입회가 맞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참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심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입에서 그냥 뭐밖에 라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한심한 거죠.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한 100분 정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힘이 빠지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좀 하고 바쁘신 분들은 직장 출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화제 좀 바꾸기 전에 이 신간도서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김덕영 감독이 쓴 건국전쟁 책을 킹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책을 좀 좋아하시고 또 한국의 건국전후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그런 증명된 이야기를 원하신 분들은 한번 제가 강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